안녕하십니까. 벨트 소울 벨트 소울 벨트코오이imi 벨트 소울 벨트 소울 양도의 자부인 저는 배추전을 어디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양도에 있는 메밀가루를 넣어서 배추전을 넣었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저는 냉장히 무슨 맛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근데 이것도 자꾸 먹어보니까 굉장히 맛있어요 겨울에는 항상 매일 배추전이 생각이 난답니다 그래서 제가 배추전을 했어서 한번 고쳐봅니다 감사합니다